우리의 피부와 얼굴은 매일 외부 공기에 의한 오염과 자극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스크를 피슈로 착용해야 하는 요즘에는 피부 트러블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일 사용하는 스킨케어에는 더러움을 확실하게 제거해주는 세안 비누가 필수적입니다. 밀도 높은 거품으로 더 깨끗한 세정을 하고 7가지 천연 오일로 건조해진 피부를 촉촉하게 큐 단비누 클렌징바로 당신의 얼굴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세요. 성분부터 다릅니다. 단삼. 2100년 전 중국 전통 비방에서 찾은 솔루션인데요. 단삼은 예로부터 열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단삼의 핵심 활성 성분인 탄신온이 피부열독 치료와 향균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항균 항염 작용에 탁월한 단삼 뿌리 추출물이 함유되었습니다. 거품의 밀도가 다릅니다. 세안 비누의 중요한 것은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고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생크림처럼 쫀쫀한 거품이 모공 구석구석에 들어가 피지와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피부결을 정돈합니다. 촉촉함이 다릅니다. 7가지 천연 오일과 함께하는 촉촉한 보습효과. 깨끗해진 얼굴에 수분을 더합니다. 깨끗한 세정으로 인한 피부 건조를 막기 위해 엄선된 7가지 천연 오일을 넣어 세안 후에도 당김없이 촉촉함을 유지해줍니다. 향기가 다릅니다. 은은한 바람이 소나무 숲을 지날 때 느껴지는 향. 큐 단비누 클렌징 바의 상쾌한 향은 당신의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합니다. 도심 속에 있어도 소나무 숲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 큐 단비누 클렌징 바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살림욕을 즐겨보세요. 큐 단비누 클렌징 바는 피부 자극 인체 적용시험을 통과한 안전한 제품입니다. 피부과 전문의의 평가결과 자극지수 0.00으로 저자극 범위에 속하는 제품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건조한 피부로 고민이신 분, 피부 트러블이 고민이신 분, 피지 분비가 많은 분께 추천드립니다. 단삼 추출물로 만들어 피부 유해균 99.9%를 제거해주는데요. 세안 후 위생적으로 거품망에 걸어서 보관도 가능합니다. 큐 단비누를 만드는 큐 제네틱스는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회사입니다. 부드럽고 풍부한 거품력이 탁월한 효과를 직접 느껴보세요.